첫 무대로서는 민요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민요팀에서 31명 외에 민요하시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민요팀은 2013년 10월에 개설된 민요교실입니다. 민요교실은 2015년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경영대에서 무수상을 받아 대대회적으로 인정받은 반입니다. 조수빈 강사님과 함께 최순자님 외에 31분에 불러주실 풍룡과 일리리아 군반 반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 부탁드립니다. 준삼원에 빠져 놀이 가자 저 곧 너희 품어 거동을 보호하라 고적하리 쳐다보며 정말 헝실수는 나 지하도 못하 얼씨구나 좋은도 좋은 영혼 92월에 담고 놀이를 가자 릴리리야 릴리리야 아니 나도 단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리리야 릴리리야 청사처럼 불가해서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릴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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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단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리리야 릴리리야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니 곱게도 왜 생겼나 릴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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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단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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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영평 바다에 오오 손바닥 분다 아 좋네 군밤이요 생율밤이요 달고 밝다 달고 밝다 우주상산에 벌써 도달이 밝다 벌써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다 생율밤이로 군나 개가 빛네 내가 빛네 내가 빛네 운치 없이도 벌써 한골으로 짓네 벌써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다 생율밤이로 군나 너는 종각 나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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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각이 얼싸 한골 안앉다 얼싸 좋네 하던데 군밤이요 에다 생율밤이로 군나 네, 큰 박수 결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효 선생님들과 태금자 선생님 외에 31명이 대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